будут 듣고 예상에 맞추는 사람을 사수 morally 보어자 예상에 맞추고 예상에 맞추는 사람을 사수 자 팀으로 이기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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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erò 잘 있는게 괜찮아요 잠시만 어 잘 괜찮아요 오 쓰리토스? 어? 잠시만 또 이거면 나쁘지 않을텐데? 이거 내가 포로 아니 파란색이 윤중이 형 내가 포로 쫄테니까 내가 아니 아니 내가 죽어야 돼 죽을거면 내가 포로를 해야돼 아니 잠시만 아닌가? 아 일곱씨가 포로 할래? 내가 포로하고 윤중이 태그 타는게 낫지 않았나? 아니 센터포할까 내가 센포할까 센포 여기에다가 여기 열두씨 아니 그니까 여기 센터에다가 찍고? 어 센포 어때? 야 둘 다 포화하는건 오만가? 내가 한번 포화할까요? 포즈걸러? 어떻게 나 포해? 포 내가 포할까요 빨리? 아니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어 지금 늦었어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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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했나 그래? 일단 한 명 더 해야되는데 이거 어 아 망했어 일단 서치 서치 일단 서치 한번 해봅시다 아 이거 센포 이거 아 누가 아까 삼테랄거리는데 이거 삼포스형 아 뭔 삼포스형 상대 저테랜이잖아 저테랜 오케오케 저테랜 아 이거는 어떻게 해야될까? 아 아 이미 본진의 포를 지어버려서 답이 없는 느낌인데? 아냐아냐아냐 질러 진짜 세 이게 삼토스가 나쁘진 않아 근데 내가 내가 포토 좀 유도할테니 내가 포토 막는식으로 할테니까 둘이 뭐 열두 여섯씨는 삼게이트하고 어 삼게이트하면서 아니다 포스 많으니까 우선 우선 종족부터 좀 보자 종족부터 좀 보자 오케오케 종족부터 보고 일단은 우리방 그 우리 그 스타 질문하신 분은 팀플 끝나고 말씀해주세요 제가 그 이거 쓰나고 알려드릴게요 여기 테라 오케 한명 테라 어? 야 이러면 그거 해 야 이러면 그거야 이거 우리가 유리해 존나 유리 알지 아 저기 어 투테란 이러면 셋다 셋다 그냥 질드라 그거 알지 하면 돼 만약에 칠 칠 그 뭐야 오드라 오드라 어 오드라 하면 돼 셋다 오드라 해 셋다 오드라 어 오질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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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다 그럼 이거 무조건 이겨 알지 어 아 이거 우리가 이겼어 종족 존나 유리해 아 셋다 오질드라가 아니라 난 이십일포할게요 이십일포한다고? 왜냐면 테란 투테란이면 한 하나 포트 박는게 훨씬 좋아요 아니야 못 박아 박을 수 있나? 질럿 대면서 박을 수 있는데 저거 열한신가봐 저거 세신 저거 세신 아니 그냥 박을 수 있어요 형 박을 수 있어요 진짜 박을 수 있어요 박을 수 있다고? 내가 지금 내가 찍은 데에다가 박을 수 있다 이거지 여기 오케 오케 박을 수 있죠 우리가 질러 서로 질럿이 많으니까 저그가 어디 한 곳씩 못 질러요 어차피 센터 우리꺼야 걱정하지마요 형 좀 약간 늦게 박을테니까 와리가리만 쳐요 어 상현장 trapped 보치 질럿 그냥 나와있어 기훈아 호질 호질할 때 좀 나 3질부터 찍었거든요 3질부터 구했어 호질 Cro질 어 나도 3질보어야 오질이야 나도 3질때 올라가 주자 우리 올라가 주자 기훈이 기훈 저근보 포 박을 수 있게 형! 내가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. 이렇게만 받고 여길 받고. 어때요? 왜냐면은 우리 토스라서 테크 탈 시간도 많고 나 믿어봐요. 아니 우리가 존나 유리하다고 뭘 해도. 아 그러니까요. 내가 양포 하면서 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. 알아서. 야 후속 이질 나오지? 지훈아 너 후속 이질 나왔지? 그걸로 수비해? 저글링? 야 포토 취소 당했냐 혹시? 야 푸름 하나 더 나와. 너 지워야 돼. 오케이 오케이. 야 드라군 나오면 오버 따구. 6시. 오케이. 벌초 나왔다. 어쩜 우리 드라군 나와. 어 벌초네. 메카닉이네. 오케이 드라로 막으면 되잖아. 우리 드라나온다. 투 칼라 드라잖아. 어 드라로 막으면 돼. 포 지켜주자 포 지켜주자. 포 지켜주자. 포 지켜주자. 포 지켜주자. 이게 어려운 이득이야 우리가. 이득이야. 이거 닦아 이득이야. 어 이거 닦아 줬네. 이거 닦아. 어. 존나 유리해. 포 다시 막으면 돼. 포 다시 막으면 돼. 아 내가 갈게. 테란. 마린 집어넣을게요. 다시. 다시 샘포. 어. 풀 오브 조심. 오케이 벌초 땄지. 어. 하나. 하나. 레몬 지도 들어왔다. 피해 좀 보겠다. 한 3필나 하겠는데? 아 그거 의미 없어. 나이스. 펄스 잘 잡았다. 메딩 나왔다. 12시 메딩 나왔다. 12시 싸우래. 지노 싸워. 지노 그냥 싸워. 지노 싸워. 포 박어. 포 박어. 뒤쪽으로 포 박아. 형 들어가서 같이. 지노 빼 빼 빼 빼 빼 빼. 11시 11시. 어. 센터 마인 있다. 센터. 센터 바꼈다. 포. 포 박혔다. 이겼다 이거. 이겼다. 이겼다. 어. 이겼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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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겼어. 이겼어. 어. 그냥 여기서. 6, 7발 안 밀리면 돼. 오케이. 어. 나 벌초 또. 어. 내가 로버 할게. 야. 질렷 한 발이면 돼. 내가 육쪽으로 보내봐. 라인 깔려있거든. 질렷으로 제거하자. 나. 나 올드라 할게. 오케오케. 한 명은 템. 한 명 템. 내가 리버 갈게 리버. 어. 어. 어 그러면은. 뭐야 질러. 그 뭐야. 기훈이가 템해 템. 니가 올포터 하면 돼 센터에. 센터에 올포터 해 올포터. 올포터. 이거 일론 질렷 한 마리 보내봐. 마인 제거하게. 마인 없는데. 내가 보냈는데. 오케이 저글링 센터. 이거 내가 보기엔. 레어 안 탔네. 저글링 수정 보니까. 어. 인정 쓰다보니까 안 탔네. 어. 여섯시. 여섯시 막자. 내가 올포터 할게. 진짜. 어. 어. 벌칙 벌칙 벌칙. 존나 유리하다 이거. 진짜 질 수가 없다. 질 수가 없어. 형 샘포프. 판다 빨리 칭찬해줘요. 빨리. 오케오케. 들어주심. 3 들어주심. 3 들어주심. 3 들어주심. 야야야. 정신 차려. 미운아. 어. 어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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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중아. 시발. 아. 드라곤 컨트롤 진짜. 아. 미안해. 아. 유나보다 유나보다 유나보다. 그래서 형 정신 차려 두개가. 인중이 самой 로없는 사람 주변에. 나 포 집중할게. 나 센터. 밀리는거. 포 너무 마흔거 아니야? 아니야. 지금. 한 명은. 조절해야 돼. 아아. 야 이제 테크탈. 천천히. 오케이. 저희 12시 그냥 땡 메카야. 내가 포토 해주면서. 한 명이 리버. 한 명은 다크. 이런식으로 가주면 되는 거야. 이게 뮤탈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아니 형 태크타 캐논 더 박아야지 의미 없을거야 어 이제 가스 타라 캐논 좀만 더 박지 이거 나온다니까 아니 가스 타라 안돼 안돼 무조건 태크타 빨리 12시 봐봐 펑크 맞고 수비하잖아 오케이 탱크 기다리네 야 나 없죠 봐 왔어 탱크 한 번 저기 밀어붙이자 탱실든 어디든 가자 나 같이 가자 그냥 싸우자 그냥 싸우자 탱크 하나밖에 없다 아 시바 없죠 봐 왜 그리로 가 갑자기 좀 빼면서 싸울까 빼면서 아 우리 드라운 너무 많이 였다 우리 그니까 어 탱크 잘랐어 나이스 어 탱크 잘랐어 나이스 천천히 하자 이러면서 나 리버 올 때 가지마 확 달려들어서 탱크 침을 깎이 유나 아 마린 없는데 내가 리버 올 때가 지금 기다리니까 푸토 많으니까 저 뒤쪽으로 쭉 빼자 나 리버 나왔어 봐봐 내가 푸토 뒤에 계속 박아줘야 돼 트립 때문에 시간보는 거거든 이게 어차피 저긴 뚫어야 돼가지고 연기먹고 짱 리버 리버 다크 민지 부름만 써야겠다 한 명, 나 포 해야돼 이래서 틀리잖아 지금부터 포 할게요 든든하게 뒤부터 빅라인까지 든든하게 침입해주셔야 되나 리버컨트롤 왜이러지 안하네 템 나와야 된다 템 템 다 깔, 가스로 왔어 템 바로 해 리버컨트롤 왜이러지 안하네 템 해가지고 가스가 없는데? 템 해가지고 가스가 없는데? 와 템스 겁나 압박이다 아 내가 좀 실수한게 리버로 다른데로 털걸 아 다섯신이 통통 비었네 뭐야 어 아 이거 진작이 털걸 비웅신 이거 야 쭉 빼 쭉 빼고 나중에 싸우자 어 다섯신 다 털고 있어 아 진작이 털었어 와암 나이스 마이 대박 조상 많이 줄였거든? 조나 많이 줄였는데 못 막나? 스트레데 벅겨봐 나 계속 찍고 있어 상대 완전 유니빨이야 그냥 내가 끝날게 내가 끝났거든? 아냐 아냐 막을 수 있어 내가 막아줄게 다크니 계속 죽고 있어 싸워! 너 싸울거 없냐? 나 마인 대박났어 막았어 막았어 나머지 막을 수 있지? 응 와 마인 대박 안났어 이겼어 이거 봐봐 상대 후속 없을거야 천천히 하면 돼 아까 12시도 다크에 피해 좀 은근히 봤거든? 어 천천히 모으며 천천히 좀 모으면서 아니 어차피 후속이 우리가 더 많아 천천히 해 나는 그럼 안줄게 포만 봐볼까요? 내가 5c 좀 많이 털었어 내가 5c 좀 많이 털었어 3c랑 뭐야? 뭐했어? 어어? 아 시발 아 아 탱크 왔다 이씨 뚫자 길다 가자 무조건 뚫어 진짜 못 뚫으면 내 고추가 자른다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어 리액션 터박 쌀해주는 것 같은데 아 tel What 아 아 마린살이 나오나? 아 어 근데 이거 할만하다 저정도 뚫렸으면 할만해 나 갈지랄게 난 다크가는 거 무의미하나 갈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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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리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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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랫 리버 아랫 리버 아랫 리버 오케이 다섯 씨를 끝내면 이긴다 이거는 어 센터 센터 메딕 사기 메딕 사기 리버 태워 리버 태워 리버 태워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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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할만하다 나 안 죽어서 진짜로 할만해 어 리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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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 리버 컨 리버 컨 아 아니야 됐어 됐어 어 열두시 열두시 많이 기원아 너도 암만 안 돼 아 내한템 나 템 잘리면 안 된다 이제 아 무조건 이겨 내가 암만 안 돌아가잖아 탈대 이거 시발 여기도 돌아갈 것 같은데 이런 튜시 돌 수 있는 거 아니야? 센터 겸 잡히면 질 거 다 스털어야 될 것 같은데 형 투테랑 센터 잡히면 안 보여 형 지금 멀티 먹을 때가 아니고 어떻게 뽑아가지고 싸워야돼 내면 지운 건 어쩔지 없지만 잠시만 아 옛날에 먹었어 난 지금 멀티 먹었어 좋아 나는 지금 나 아예 신경을 안 쓰고 멀티 먹으면서 지금 갈질이야 나는 아 이거 털면서 하면 돼 괜찮아 형이 다 털어줘야 돼 저트 계속 찍어야 돼 아 다시 아무것도 없긴 하네 조금만 더 있으면 마르겠다 진짜 아 나도 멀티 먹고 싶다 먹어 먹어 어 그 털랑한테 겐테드 안 것 같은데 저그가 없어 아테크가 아 맞네 올링이구나 열두시만 어쩌보라면 봐봐 그리고 라옷이 막아줄 수가 없어 아 진짜 유리얘기라고 천천히 해 아 나 때문에 좀 약간 신경 거슬릴 거야 지금 오케이 아 캐시는 없네 캐시는 없는 거를 와 여기다 너 탱크 박아줬다 야 내가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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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구 형 내가 질샘을 전부 올려볼게 나는 오케이 2개 암마넘 돌려오자 나 로봇 못찍겠고 센터 그냥 누워버리네 아 냉풀어 보이씨 센터 야 멀티 없어 존나 유리해 형 이거 형 아비투어 가야되나 이거 그냥 앞자리 아닌데 너무너무 아비투어는 너무 우선 올리기는 올릴게 우선 올리기는 올려야될거같이 아 진짜 이제 돌리려고 그러네 멀티 아 내 앞마당 판단이 강화해 아이 천천히 해 존나 유리해 진짜로 버텨 어떻게든 유리해 유리해 괜찮아 아비투어 계속 귀찮게 해주고 있어 나 아홉쇼 넘어 내가 너쪽에 텐도 갖다줄게 아 암마넘 겁나 스태스이네 진짜 몰라 나 질러 두부대 아 한부대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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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々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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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wichtig Uhh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빼 빼 빼 빼 빼 빼 아 나 공업도 안 되는데 거꾸로 아우 빼 빼 아우 치 질러 빼 아 너희가 탈 안 가져서 나 진짜 할만했는데 이거 포기하지 말아봐 아 기운이 안 받아 못 돌리는 게 큰 거 어? 나도 말랐어 와 존나 많이 아우 치 질러 좀 드리내줘요 아 마메아 좀 드리내줘요 어 없다 그냥 뚫을게 나 없다 그냥 뚫자 야 정면 뚫자 기운아 어 없어 센터 없어 정면 뚫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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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 아 아 아 아 아 만약에 buildings 윈중이 형도 잘했고 진짜 내가 어그로 되었다니까 진짜로 나한테 오는거 계속 잘라먹었어 윈중이 형이 또 도와줬어 이거 감동이다 윈중이 형이 살았다 윈중이 형이 딜러 역할 너무 잘했고 우리 혜성이가 별봉선 500개 고맙다 혜성아 500개 고맙다 윈중이 형 강제 캐리 인정한다 잘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 Etsy 그래서 선택 relations 거기 말하는 asc Medicare oy 5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